성추행을 당하고 그 피해를 신고했지만 결국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공군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.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피해자의 유족 측이 국선 변호인을 고소를 했습니다. 전해드린 대로 이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건지 군 법무관 출신이시기도 한데. 직무유기는 직무수행을 정당한 사위 없이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우리 형법적으로는 의식적으로 방임을 해야지만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. 단순히 소홀하거나 단순히 태만했을 때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.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면담을 하지 않았지만 두 차례 전화를 했고 메시지 교환을 몇 번 했다고 했을 때는 의식적인 방임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. 범죄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소 내용을 봐야 알 것 같고요. 유족들이 이거 외에도 심각한 것들도 있다라고 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유족 측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이모 중사는 과거에도 1년 넘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또 성추행 피우신기 이후에 아마 남편도 군인인 모양인데 남편에게 이런저런 회유와 압박도 들어갔었다.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죠. 남편한테도 예를 들면 회유라든지 압박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? 지금 저희가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도 한 2주 이상 지난 시점에 지금 사건의 피의자들 중에 한 명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면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군의 특수성 같아요.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 부대에서 뭔가 일이 터졌거나 부대원 간에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이 지휘를 잘 못했다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자신의 어떤 진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심리들이 작동했던 게 아닌가. 앞서의 경장은 나온 모양인데 그냥 이미 제출로 내려면 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다는 뜻인데. 당연히 가서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은닉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합보를 하는데 군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지고 와라. 가지고 와라. 영장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안일함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. 군사법원에 문제가 있어서 군사법원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고 안이 올라가 있을 텐데. 군사법원법 군에 있는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합친 법입니다.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 법원, 일반 검찰하고 특수성들이 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수성이 하나가 지휘관한테 예속이 돼 있습니다. 지휘관이 재판이 끝나면 오케이 아니면 깎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. 또 일반 재판에 군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참여해가지고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러모로 문제가 됐었고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개정안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고 아직 통과는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변상욱 앵커입니다. 뉘저 잘 보셨나요? 더 많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의 도라쩍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희 뉘저와 함께 알고리즘, 그 다음에 돌발 영상, YTN의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